여러분 지금 5시 81분이고요 저는 지금 촬영 좀 할게요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으면 안돼요 가리면 안돼요 가리면 안돼요 손이 Ciao 1, 2, 1 손 펴 flame 약간 활기차게 지구촌 모든 어린이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 행복한 오늘을 보내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For Every Child, Dream!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 네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얼하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네 네 저는 지금 유니세프 회의하고 있어 회의하고 있어 회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나오는데 우리 회사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네 네 네 vem 빚은 이렇게 많아요 조명은 이렇게 많아요 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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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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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는데 저는 지금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분들을 내려 드린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6시까지 약 4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밥을 6시 먹을 수 있겠죠 먹다가 끊기면 또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브이앱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이 오늘이 아니겠지만 이걸 나갈 때는 아 브이앱을 저런 식으로 준비하는구나 라고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브이앱을 그냥 하게 되었어요 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집에서 스케줄이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날 브이앱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혼자 놀기 달인이죠 지금 셀카 찍는 거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찍히는데 제발 한 번에 발견하기를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여기다 쭉 가면 있어요 분명히 마이 평화국수집 없다고? 잠시만요 선생님들 잠시만요 선생님들 잠깐만요 여기 여기다 저기다 저기 이거 지금 불만으로 왜 만들었다 극복에 있는 곳이 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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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막국수도 맛있겠다. 칼즙이 하나랑 칼국수 하나랑 물 막국수 하나 주세요. 칼즙이 하나랑 칼국수 하나랑 물 막국수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스칼을 with butter, 먹으며omics 다 먹어도 되 Salut서부터 годs 뜸은 삼겹삼 면이 3개 남기고 면이 3개 남기고 면이 3개 남기고 면이 3개 남기고 원래 보통 식당들은 김치가 맛있으면 무조건 맛있다고 근데 여기는 김치가 맛있다고 매우 맛있다 여기가 김치가 맛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맛있다 김치 소재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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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굶기려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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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친구를 하이각스집에서 만나다 하이각스집에서 만났다 하이각스집 간눌 감사합니다 무이 빼고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워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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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점심시간은? 3초정 툭팀 시간 6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사람에게 시간을 맡기고 칼국수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